장마 여름철에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 예부터 5, 6월 장마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태양태음력, 즉 음력에 의하여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말하면 6, 7월을 가리킨다. 실제로 6월 하순경이 되면 흐린 날씨가 많아지고 비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장마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름철에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겨울동안 하와이 방면으로 물러나 있다가 여름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서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여 6월 말경이 되면 한반도 남쪽 해상에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때까지 한반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가고 있어서 날씨의 변화가 주기적이었으나 6월로 접어들면서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동성 고기압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오호츠크해 방면으로부터 동해적으로 고기압이 뻗어나오기 시작한다. 티베트 지방에도 상층에 고압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호츠크해는 겨울동안 얼음으로 덮여있다가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하고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눅눅은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대륙에 비하여 10도씩 가까이 온도가 낮다. 따라서 여기에는 찬 공기가 머물러 있게 되므로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 고기압은 냉습한 해양성 계단이다.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과는 온도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고기압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생긴다. 한편 서쪽으로 떠나온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불어올라오는 남서계류와 상층의 북서계류 사이에도 수렴대가 형성된다. 이 전선과 수렴대는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되어 가기 때문에 한국의 날씨는 6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흐리게 된다. 이 전선과 수렴대가 장마를 몰고 오기 때문에 보통 장마전선이라고 부른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세력이 아직 약한 6월 중순경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장마전선의 평균 위치로 6월 하순이 되면 일본 열도에 걸치고 7월 중순이 되면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북상한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될 때이므로 장마전선의 활동도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간다. 7월 중순이 되면 북한 지방까지 북상하고 7월 하순경에는 한만 국경 지방까지 올라가서 소멸된다. 이렇게 되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된다. 장마전선은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장마전선 양쪽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을 장마전선의 남북진동이라고 한다. 장마초기에는 북쪽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전선이 남해 해상에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보슬비가 계속되어 기온이 낮아진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어 장마전선이 상륙하면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한여름 날씨가 되고 전선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은 장마철에 음산한 날씨가 되어 뚜렷한 날씨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때 북쪽 고기압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면 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쪽 고기압의 세력권 안에 들게 되므로 비교적 산뜻하고 맑은 날씨가 되고 반대로 남쪽 고기압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면 남쪽 고기압의 세력권 안에 들게 되어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된다. 이렇게 두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장마기간 중에도 가끔 맑은 날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장마전선이 완전히 상륙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열대기류가 전선상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